영동군 새노울중학교는 2일부터 이틀간 무주 청소년 반딧불 수련관에서 2023학년도 새노울중학교 학생자치회 간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부 수련회는 학교의 대표이자 학생회의 임원으로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 증진, 인권 존중 협동 봉사 질서 책임, 자율 등을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성숙한 회의 문화와 방법 등을 학습하고 새노울중 학생자치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진행한 간부 수련회는 학생자치회 핵심 과제 토론, 부서별 행사, 운영계획 세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임원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고 배우는 장이 되었으며 리더의 소형을 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체 활동을 이끌어 나갈 자신감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대입니다.